네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 또 한 번 납치되다 파리가 사랑하는 그녀 모나리자는 대체 어디로 눈팔을 뚫고 범인을 저지는 대담한 도둑 그는 누구인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누구로 새 관장은 이 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젠 모든 걸 잃었어요 일상도 직장도 이런 거 아니 저는 원래부터 누구에도 보일 수 없는 투명한 삶이었던 걸 내가 찾은 자유로움은 어제로부터 벗어나 세념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였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정한 나를 알아봐주기를 원해 그쪽은 인간이 아니라 이해 못하겠지만 난 겨우 종이쪼갈이라서 인간의 깊은 욕망을 모른다 근데 사람들도 그렇잖아 내가 어떤 각도에서 잘 보이는지 어떤 기법으로 그렸는지 그런 거 말고 그 액자 속에 갇혀 수많은 밤을 보냈던 내 마음은 모르잖아 disfr Stand 이거 however lut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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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